안녕하세요 주담아입니다. 오늘도 한솔 화이팅 The Pet Shop 함께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키퍼의 가족들이 애완동물 가게로 가서 애완동물을 고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표현은 I wanted, Dad wanted, Beef wanted, wanted, 원한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애완동물의 명칭들, Rat, Spider, Snake, Goldfish 와 같은 이러한 명칭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북커버 보실 건데 북커버에 지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What can you see in the cover? 커버에 뭐가 있니? 라고 한번 뭐가 보여?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I can see a goldfish, a squatter, 그 다음에 a dog, 그 다음 정갈처럼 생긴 거, a scorpion, 그 다음에 keepers family.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동물들이 있네?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Where are they now? 어디에 있어? They might be in a pet shop. pet shop에 있는 것 같아.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갔을까? Why do they visit there? 왜 갔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프레딕션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타이틀을 짚습니다. Let's read the title, the pet shop. 이라고 한번 짚어주세요. 자 맨 처음에 봤더니 지금 키퍼네 가족이 pet shop 앞에 쇼윈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Keepers family is in front of the pet shop. They look at the window. 윈도 안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포인팅, 포인팅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어떤 애완동물이 우리한테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 might talk about which pet is good for them. 우리한테 어떤 애완동물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빼꼼히 문을 열고 보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또 물어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Who is she? 누구야? She is a shopkeeper. 가게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샵키퍼가 맨 처음에 보여준 애완동물은 쥐예요. 쥐인데 지금 쥐는 칩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 shopkeeper shows a rat to them. Rat. 지금 쥐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포인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rat to them. Chip likes it. Chip은 진짜 좋아해요. 근데 너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니? 라고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겠죠. Do you think others like it? Like the rat?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까? 그러면 표정이 안 좋아요. No, 안 좋아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좋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키퍼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What is Kipper saying? 키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배운 표현 오우 노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 주시고 두 번째 스파이더 거미가 나왔어요. Next 스파이더 Who like this? 누가 이걸 좋아해? 봤다니 비프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비프 likes it. 비프가 좋아해. How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때? 싫어해요. 노우 앤 유 너는 어때? 라고 한번 또 물어봐 줄 수 있겠죠. What is mom saying?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오우 노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스네이크가 나왔어요. 스네이크 갈수록 산이에요. 그쵸? Next 스네이크 여기에서 엄마가 조금 오바를 하면서 오우 뱀이야 이렇게 스네이크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키퍼 really likes this. 진짜 좋아해요. 엄지척을 하면서 키퍼 키퍼가 진짜 좋아해요. 엄마는 이제 아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mom covers her face with her hands.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dad says oh no 진짜 싫어 oh n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빠는 얘는 칩은 정말 싫어해요. 그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골드피쉬 금붕어를 골랐습니다. 그죠? they choose a goldfish 골드피쉬를 골랐네 everybody likes that 전부 다 좋아한다. 그치? it's a good thing 진짜 좋아요. 그런데 뒤에 이 샵키퍼를 봤더니 지금 악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네이크 다음에 이 악어를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이제 키퍼네 가족이 그냥 골라버린 거예요. 그죠? look at the 샵키퍼 what is she holding? 뭐를 들고 있어? 뭐 alligator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that's funny 진짜 웃기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픽처 워킹을 한번 끝내주시고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veryone wanted a pet 모든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원했습니다. 이 말이죠? wanted 그 다음에 chip wanted a rat chip은 쥐를 원했어요. 그쵸? oh no said everyone oh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외친 거죠? 안 돼 이렇게 beef wanted a spider beef 는 지금 거미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oh no said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어 안 돼 이렇게 이런 이 말이죠. keeper wanted a snake 키퍼는 뱀을 원했어요. oh no said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외쳤어요. 안 돼 이렇게 다음 everyone wanted 모든 사람들이 다 금붕어를 원했어요. 이거를 아마 사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끝내주시고 어 이제 이렇게 한 번 훑었으니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비프는 어떤 애완동물을 원했어? 이렇게 한 번 내용을 짚으면서 물어봐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What pet did beef want? 그 다음에 칩은 어떤 동물을 원했니? What pet did 칩 want?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누가 무엇을 원했을까? 누가 무엇을 원했었어? 이렇게 한 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Why do you think everyone said no? 네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왜 no라고 외쳤을까? 이것도 한 번 물어봐 주시고요. Why did everyone want a goldfish?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골드피쉬를 원했을까? 이것도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아마 아이들만의 창의적인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액티비티는 스토리를 한 번 떠올려 보기. 엄마가 미리 이렇게 단어 카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 놓고 아이와 함께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면서 누가 무엇을 원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번 단어를 센텐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한 번 이렇게 보면서 맨 처음에 칩이 뭘 원했지? 칩은 지금 보니까 렛을 원했어요. 그러면 칩 원티드 아 렛 이러한 단어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골라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게끔 칩 원티드 그 다음에 아 렛 이런 식으로 센텐스를 한 번 기억을 하면서 나열해 볼 수 있게끔 이러한 활동 액티비티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펫 그려보기 액티비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너는 어떤 종류의 펫을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어 한 번 그려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린 다음에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아이완티드 아 몬스터 아이완티드 아 렛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엄마는 반응을 오우 노 라고 이 펫샵에서 봤던 엄마의 반응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펫 그려보기 그 다음에 문장 만들어보기 이거 두 개 한 번 하고 갈게요. 네.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